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캐입니다 12월 17일 화요일 개장 전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했던 외국 시장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36% 상승 나스닥 0.91% 상승 3대 지수 전부 다 신고가 다시 갱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도체 지수도 0.96% 상승이고요 독일도 0.94% 총선을 집권당이 우세하게 끝난 영국은 폭동을 했습니다 브렉시트 우려가 점차 완화된다 그런 이슈 때문이겠죠 전일 아시아 시장은 비교적 조정 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상해종합지수는 0.56%로 추가 상승하는 그런 양호한 모습입니다 니케이는 0.29% 하락이죠 환율은 밑으로 반등 시도 나오다가 좀 더 처지는 모습입니다 좀 전에 확인했을 땐 1168원 정도로 확인됐어요 여기 밑에 1170원 밑으로 다시 하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 기조 유로와도 그렇고요 의미 있는 것은요 중국의 위안화가 6.98위안 7위안 밑으로 계속 고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무역협정에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다 그죠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안화 계속 올리는 그런 상황 배제하자 아마 그렇게 어느 정도 돼 있을 거예요 일단 환율은 그렇게 중국이 7위안 밑으로 고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 한번 보자면요 뉴스는 별게 없어요 미국 신국가 무역협정 호재 때문에 올라간다 어저께는 확실한 뭔가 보여준 게 없어서 실망감 있다 뉴스가 하루가 하루글러 하루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뉴스 그냥 적당히만 참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전일도 양호한 코스피는 상승세 코스피는 전일 보시게 되면 잘 나오지 않네요 그죠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니까 갑자기 좀 헷갈려요 자 전일 0.10% 하락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래 꼴이 다는 정도 덧지 정도만 나온다면 물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전일 횡보하면서 크게 물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외국인이 이틀 연속 1조 이상 사주던 코스피 전일은 1,800억 정도 매도해줬는데 기간이 매수 받아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하고 있지는 않았고요 그냥 적당히 원하는 대로 횡보 조정 정도로 마쳤고 코스닥도 크게 물이 없는 상황 선물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더 매수해줬다 이겁니다 5천 개약 이상 매수해줬으니 오늘도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마감했던 국내 야간 선물 옵션 시장은 0.43%로 강하게 더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1,992개약으로 선물 매수해줬고요 코어 옵션 대략 26% 상승 코프트 옵션 14% 하락한 그런 상황이고 전일 딱딱해 있는 크루트 오일 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좀 쉬었거든요 자 현재 미국 선물 시장은 1시간 동안 쉬는 시간이에요 나중에 8시 되면 다시 재개될 텐데 어떻게 되는지 또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일 강하게 갭 상승 동반해서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횡보조정 정도로 끝났으니 오늘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자 지금 호가가 나오고 있지 않는데요 전일 SK하이닉스도 양호한 흐름이고요 좀처럼 안 밀리죠 9만원까지 노려본다 했습니다 전일 외국계는 약간 매도 나왔으나 기관은 매수세 그대로 유지 중이고요 삼성전자도 쉽게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세 그대로 유입되고 있고 SDI는 키맞추기 양상으로 상승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전일 1%대 1.74% 상승하면서 기관외금 쌍거리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더 올라간다면 이것도 무리 없고요 자 호텔실라도 여기 정거점만 뚫게 된다면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 없는 상황입니다 기관외금 쌍거리 매수세 4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네이버가 상단 돌파 시도 나오고 있어요 신단기 고가 갱신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는 19만 5천 넘어가야 되네요 그래서 수납매 형식으로 먼저 올라갔다가 조금 조정받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 수납에 들어올 수 있다 퍼펙트 지금 추가 상승 어저께 또 나왔죠 한번 볼까요 2.2% 상승했습니다 카카오도 매수할 수 있다 아침 무료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아직까지 크게 많이 오른건 없습니다만 네이버와 같이 먼저 상승하고 조정 먼저 받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박스컨 상단인 16만원권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별 무리 없는 상황입니다 JYP 이제 240일 하나 제외하고는 밑에 2평선을 다 깔아놨으니 상승한다면 별 무리 없어요 바이오 핫세븐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17만원대를 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닥터케이가 말씀드렸어요 17만원과 여기 17만6천원권 정도에서 박스 잃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했고 추가 매수 할까요 할 때 17만원에서 17만6천원권 사이에서 그냥 매매하려면 몰라도 별로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처지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저항이란거 한번 더 확인 됐죠 오일선 돌파했는데 이것을 다시 이탈한다면 좋지 않은 모습이고 이탈한다면 16만3천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인데 강하게 반등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 좋은 상황이라기보다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는 그 정도의 지금 주가 위치입니다 올라가도 18만원 19만원까지의 지속적으로 저항받을 가능성 높아 위에 매물 때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하게 상승하고 적당하게 조정받고 강하게 상승하고 적당하게 조정받는 그러한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어야만 다시 여기 상황처럼 조금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다 그 부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요점 말씀드리자면요 추가로 오일선 밑으로 깨면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강하게 반등 시도 넣었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셀티룬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저항권 동착하고 있으니까 별로고요 셀티룬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젤은 이탈했던 여기 단기 박스권으로 보이는 여기 구간에서 다시 중심권 위로 올라탔습니다 이평선 위에 다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40만원권까지도 상승 가능해 보이는 구간입니다 전제조건은 밑으로 다시 추가 하락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평선 돌파했으면 17만6천원권 밑으로 다시 깨고 내려가지 않고 위로 상승 다시 지속되어야만 40만원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추세 전환 예상됩니다 HLB 아직까지도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HLB는 닥터케인은 9만원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 계속 드렸습니다 여기 인근에서 15만원권에서 그 메시지를 드렸는데 어떻게 잘 참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헬릭스미스 지지부진하고요 신라젠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합니다 매지연도 강한 상승 이후에 그대로 다 토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 정도 밑에 13만 2천원 정도권 3천원 정도 지지한다면 16만 3천원권 정도의 단기 박스권 예상됩니다 HLB 생명과학도 HLB가 시원찮으니까 같이 잘 못가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여전히 부진합니다 메디포스트도 마찬가지로 여기 저항 돌파 시도하면서 강하게 갔다 그대로 밀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BL 바이오는 하락 추세 돌려내고 탄탄하게 받쳐 놓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안 나올 수 있는 상승 추세 전환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G3BNT는 강하게 상승하던 부분 그대로 내려 꼽히니까 전일은 차익실은 좀 했었어야 되겠죠 차익실은 했었어야 되는 매도 시그널 나왔습니다 양봉을 말아 내리는 은봉이 발생되면 매도 시그널입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의견 드렸고 강하게 갔으면 도치 위에 세게 밀린다면 청산을 좀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다 자 셀리버리는 단기 저항권에 지금 봉착했는데요 만약에 돌파한다면 7만원권 정도 6만 8천원에서 7만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겠으나 7만원권은 강력한 저항권 예상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으로 쳐진다면 5만 5천원의 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관심 없고요 유한양행이 강한 하락 추세 전환 이후에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있어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따라가기엔 조금 부담 있어요 추가 상승할지 몰라도 조금 더 다지고 입행선들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입행선 좀 올라오는 동안에 기간조정과 가격조정 좀 이후에 접근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연일 해외시장에서 들려오는 훈풍 때문에 우리나라도 추가 상승도 오늘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외로 사우디 이 국영 소규기업인 아랑코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고요 불확실성들이 하나하나 제거되고 있습니다 FOMC 회의도 금리 동결 기조 크게 변화 없이 발표됐고요 아랑코 상장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영국 총선도 집권당 가방수 특세하면서 브렉시트 우려 많이 줄어들었고요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던 미중 간의 관세 문제 1단계 무역 합의하면서 관세 철회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훈풍 때문에 시장 미국 유럽 강하게 상승 랠리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번에는 같이 동참할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좀 빠르긴 합니다만 크리스마스 곧 타고 옵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크리스마스 랠리 작년 그리고 18년 기대를 못했는데요 그죠? 올해는 한번 기대도 해 볼 수 있겠다 라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죠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광고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추천 방송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나중에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투기 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